안녕하세요 하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렛츠 고 제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여드름이 폭발하는 시기였어요 화장이라는 그런 수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 화장품 파운데이션 그런 거를 막 사모으면서 이렇게 발라보니까 메이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안 했을 때보다는 당당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너 게이 아니냐? 너 진짜 그런 길 가다가 남성분들이 화장을 하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향을 조금 인식을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얼마나 와아가 코스에 대해서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 꿈에 대해